카다나를 체거합니다 무작위 보스 유무를 획득합니다 뭐지? 오졌다 엄청 잘 뜬 것 같은데 이... 유비라는 게 사실 그게 없는 거거든요 똥? 다 씹었다 세나카 똥고 오 똥 오랜만이네 어 주판 와 이거 너무 잘 떠서 지울 게 없는데 소비 지울까? 소비 근데 나중에 쓸 것 같은데 대금을 따라 카드 티어가 1티어에서 4티어까지도 움직이는 변동 티어만겜 변동 티어만겜 워낙 상황에 따라 좋은 카드 안 좋은 카드가 바뀌니까 가평할 때 기준 잡기도 힘듦 이건 진짜 지울 거 없는 것 같다 알골리즘 살까? FTR 살까? 또 아니면 소각 모음 살까? 이 유타가 지금 핵심인데 하지 말자 또 합의 상점 주인 한색 컨트롤 드로카드에 있어도 한다 뭐야 대충 디펙트콘 이중시전 아니 방열판 아니 이중시전 아니 방열판 아니 이중시전 아니 엘리트 포션 주었으면 갔을텐데 자 가자 과하게 조는거다 이거 안먹어도 잡겠는데 어차피 이건 쓸일없으니까 여기서 먹자 먹지말걸 순무 제발용 제귀 드로카드 좀 줄래 드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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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맞는 거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지금 유성타격 못 쓰네 점투 지우고 최적화랑 최적화랑 아우 이렇게 잘 풀렸는데 왜 이렇게 인장감이지 역시 갓 캐릭터 인지 편향 편향은 너무 좋아서 거르기가 좀 힘든데 구입기 커피 커피가 낫겠는데 커피 근데 좀 쏠린다 커피 근데 좀 쏠린다 아니면은 음 요쪽은 너무 빡센데 일반 뭐 개많고 여기로 할까 불 엘리트 쌍점 엘리트 언제 터져도 딱히 이상하지는 않음 지금 똥분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똥분열 타이밍 한번 어긋나면 걷잡을 수 없다 자 오 야 억까하지마 걔같은 걔 야야야야 야야야 억까 난 딱히 예상 못하던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당하면 열받는데 정혼돈 터보 에너자이저 아니 드로 달라고 그래도 터보나 에너자이저 둘 중에 하나는 써야 될 것 같은데 친환경 에너지 쓰자 얻어내기 하나 나오면 될 것 같은데 그만 마저 위장크림 융합 아니 얻어내기 하나만 오한 플러스 좀 아쉬운데 똥 없애면 똥 없애면 2만원 카단장을 복제합니다 이거는 냉정함이겠다 망열판도 할 만한데 차라리 방열판 할까 냉정함은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방열 냉정 방열 냉정 방열 냉정 방열 냉정 방열 냉정 방열 전지칼 전천 치약 있네 꽤 또 전선이 나을 것 같은데 한번 말려서 뒤지면 다 소용없잖아 affects 방열 ZZA 상품 띄 강열 gay 동 帝 ặt AB 여러ones 관련된 이 sala 자 등 분 이Americ 아니 진정해 아니 이게 포션 산게 도움이 되네 간 잃을거면 전천은 왜 쌓고 어? 방열판은 왜 만들었고 어? 고라이 같은 게임 국정기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지? 컴드 컴드 걷어내기 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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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만 할게 오기만 할게 아씨 와천은 확실히 강해졌다 알약 알약수어 오기만 할게 알약재구성 이제 최적화 지워도 되겠다 아 아 아 들고 갈까 그냥 아 아 아 아 흠 승리가 역배는 왜지 덱이 좀 터질만 하긴 해 뱅크 뱅크 오브 뱅크 오브 뱅크 오브 뱅크 오브 다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사해저 얘 어떻게 돌리더라 돌리고 돌리고 후용해 포션 증폭은 필요 없겠지 그냥 저렇게 돌리면 되잖아 3장이지 이거는 소비 소비도 쓸 거 같은데 다시 가만히 쓰겠지 역배 한 번 역배 한 번 레리트 3번 잡으면 되겠다 와당 와장창 우당탕탕 디펙트 아니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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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 이정도는 돼야 핸드질 필수했네 이거 그냥 덤벼야 된다 역배 터뜨려서 만원 낳기 역배 터뜨려서 만원 낳기 역배 터뜨린 사비를 모르는 섬터베스 활용 머신 드로 수준 정말 거지였다 흠 근데 저것 음.. 형형도 써야겠는데 아닌가 한장 두장 네장 네장 다섯장 안 써도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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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저이저가 아니라 터보를 음.. 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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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어어어어어 어하지마라 어inha get down 어! 어! 이 게임 처음 보는데 이게 뭔가요? 그냥 카드만 내는 개인인가요? 이 게임은 그냥 카드만의 개인인가요? 어차피 게임 어차피 게임 1홀 쳐도 불가침임 1댐 무승으로 하지 않을래 무승으로 하지 않을래 어차피 게임 어차피 게임 어차피 게임 구킬텔 괄호의 포인트가 중요하니 관절이 중요하니 귀찮은데 그냥 실수한척 역배를 터뜨려서 만원을 먹자 만원 갓 진짜 이겼다치고 넘어가야 되는거 아냐 어? 실수했다 어떻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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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nicipal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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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히롤치자 정신건강에 이렇게 싸웠다 요요 mmm hmm 응? 응? 응 아 이러면 만원을 못 받는데 아 내 만원 에너츠 아이자이자이자이자 더다 내기 좀 줄래? 관절 보호를 위한 유성 타격 강화 펜터그래프 흠 음 유성으로 때리는데 옆에 있는 장립마사지보다 약하냐 복포 미라손 미라손 잘 떴다 탐색 먹자 아 아니 떡상인가? 원래 옛날 게임 아니었어? 떡상이 아닌 것 같은데 제자리 걸음인데 제자리 걸음인데 마하세로 하니? 흠 흠 복포 오호 메리 유성 강화하자 근데 이거 한번 한번 유성 안돌면 어떻게 되는거지? 망하는건가? 에너자이저가 아니라 터보를 먹었어야 했나? 아 아니 사코덱이니까 유성 타격 못쓰면 망하는건 맞는데 아니 사코덱이니까 유성 타격 못쓰면 망하는건 맞는데 유성 타격 못쓰면 망하는건 맞는데 실패 스resh 여기가 이때 문제없어 별개로 좀 꼴받긴 하는 별팽 10'10 4 BPI 5 BPI 1 BPI 8 BPI 1 BPI 1 BPI 4 BPI 때렸어 방어도 먹어야겠지 아 실수했다 나이 꼴받네 이거 어리석은 놈이래 상로도 턴 2사에 들어갔고 괜찮겠지? 이제 소비 지워야겠다 강호할 거 없다 아하 수리검 컴파일 드라이버 다 필요 없지 방어도를 얻습니다 카드 한장도 없어서 수리검에 쓸모가 없다 맛있는 와플 음... 이어미 유타 펀치 유타 펀치를 보여줘 향로 3스택 하는게 낫겠죠 안 돼 펜초 괜찮아 아 아 아무 상관없어 꿀보 어차피 방어돌리는 카드 없기때문에 고동은 막을 수가 없고 복제 포션은 흰지 표정이랑 위기학습이랑 이렇게 두군데 다 써야겠다 아 아 아 아 이었다. 잃을 수 없다. 방금 실수했으면 졌음. 아 그래도 저거 남아있구나. 미라솥 남아있구나. 허워 카드 하나 남겨놔야겠다. 뇌상한 실수 하나겠네. 양로트. 이넘강. 이펙트하십니까. 정말 강력합니다. 이렇게 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소비 최적화 핵분열 기계학습 전기역학 방열판 파괴광순 유성타격. 1914주판 정령의 똥 똥쟁이 리펙트 300원 저금통 300원 아껴서 그지같은 것만 샀네. 그지같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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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생각은 할일 했다. 똥쟁이. 정령의 똥을 받았습니다. 돈돈. 똥쟁이. 네메시스 40대 치느라. 캘리퍼스 안났으면 조금 낫다 뱉겠다. 캘리퍼스 안úa는elairen replen서 다시 추구하는것 enough냉 감사합니다.